한빈 씨 개인 소원으로 댄서 시절 당시 쳤던 춤을 보여달라고 하는 소원이 독보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인 I like that 지금 현재 버전으로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한빈 씨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?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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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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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춤을 왜 이렇게 잘 춰? 왜 이렇게 잘 춰? 아 손으로 들어올 만하네 진짜! 진짜야 진짜! 아 찢었어! 자 이렇게 찢은 무대 다음엔 또 막내 발랑 한번 가야죠! 와우! 아 예기! 유세 씨 앞은 아주 좋아요! 렛츠고! 와우! 너무 섹시한데? 할 수 있나? 우리 맘에? 왜? 형이 하신데 뭐야? 애기 뭐해? 애기 뭐해? 애기 뭐해? 애기 뭐해? 애기 뭐해? 야! 오늘 옷 또 야해 뭔가! 그러니까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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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잘했다! 잘했다! 안 돼!